안녕하세요 아마따입니다 네 오늘은 몬스터 스시라는 거를 준비해왔어요 이거는 사심이고요 이거는 된장국이고요 무말랭이 차를 따로 가져왔어요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회가 이렇게 길어요 아 맛있겠다 회에 간장 찍어서 이렇게 간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고추냉이를 아주 듬뿍 얹어가지고 고추냉이를 아주 듬뿍 얹어가지고 고추냉이를 아주 듬뿍 얹어가지고 말아서 너무 맛있어 싫어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역시 뼈입니다. 뼈의 뼈는 너무 맛있다. 뼈는 더 맛있음. 뼈는 뼈는 더 맛있음.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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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음. 뼈는 안에서 먹어요. 화이트 타임 찌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서 북밥 마이버거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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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참치아부리한거예요 참치아부리한거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건 아무것도 안 찍고 먹을게요 참깨 어묵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잘 어울려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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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낮 고춧가루 간장 새우 국물 소금 고추냉이 계란 양념도 남은 overcoming 젤리 손질이 너무 있었어요 근데 이예가 있습니다 끓여서 너무 맛있어 오늘의 끝 장어구이 당면은 소스랑 배불러 고추 소스랑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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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껴먹고 있었던 엥까와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너무 간장만 찍어먹었죠? 초장에도 한번 찍어먹을게요 이제 모든 걸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고소하고 맛있네요 아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죠? 아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아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광어 부리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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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마카롱 참기름 바삭한 맛 오늘은 이렇게 초밥이랑 회를 먹어봤는데요 초밥이랑 회는 언제 먹어도 깔끔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